웃겼어 웃겼어 야 홍보해줄게 웃겼어 시발 응수 야 응수야 네 감사합니다 웃겼다 이 시발 새끼야 이 방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장님 예 현재 지금 페북 스타구요 아 진짜요? 인터넷 스타에요 코트요 네 전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고 지금 방송 중인데 저 방폭롤하고 혹시라도 막 쪽지 같은 거 갈 수 있는데 시청자가 장난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무시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방장님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페북 스타가 되고 싶다고 아 섹스하고 싶다 저분 좀 강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 방장님 그냥 방을 좀 잠가주세요 둘이 얘기합시다 예 강태해도 무조건 들어와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어 방장님 예 페북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올해 21살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니? 예 나랑 10살 차이가 나네 형님 팔로우 지금 몇 명이니? 저 팔로우에서 66명인데 근데 다 팔로민들입니다 나를 일단 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페북에서 윤태훈 쳐봐 지금 잠시만요 페북에서 윤태훈 한번 쳐봐 맨 위에 누가 뜨니 그럼 윤태훈이요? 어 와 노래하는 코트 바로 그 사진 옆에 코트라고 딱 적혀있는 그 프사가 뜨지? 네 윤태훈 중에서는 내가 왕봤다 왕봤다라는 거야 윤씨 1대장이네요 윤씨 이제 파평윤씨의 어떤 가장 큰 아웃풋 아닐까? 파평윤씨의 아웃풋이지 최고 아웃풋 어 어 쪽지로 저거 억울해요 진심 돼지새끼라는데 어 그 족간 소리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깐 사실 돼지새끼건 말건 페북스타들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네가 정말로 페북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을 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도와주려고 그래 정말 사랑하는지 감사합니다 형 지금 팔로우 수 몇 명이니? 나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게 형님이요? 응 우와 형님 자그마치 몇 명이니? 이거 안떠요 형님 뭐야 안뜬다고? 예 팔로우 안뜨는데 형님 시벌새끼야 왜 안떠 예? 인천거주 싱글 그 밑에 팔로우함 이거 안떠? 예 진짜 어 왜 안뜨지? 아무튼 내 입으로 얘기해줄게 그러면 예 형님 어 13만 6418명 와 개부럽다 개부럽니? 개부럽니? 자 일단은 그 저기 그 니가 셀럽이 되고 싶고 근데 패북스타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니? 제가 그래도 제 무의미한 인생에 응 그래도 이제 패북에 이제 형님처럼 이제 형님도 이렇게 방을 보니까 응 뭐 이제 아침에 인났다 이러면 형님 글 쓰잖아요 형님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니 글만 써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춰주니까? 예 형님 네가 하는 말에 좀 더 많은 힘이 실렸으면 해서? 예 형님 그건 좋은 자세이긴 한데 아무나 되기는 힘들고 근데 플러스알파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는 친구가 있잖아 예 형님 친구를 나는 딱 누르면은 지금 보통 패북스타 같은 경우는 5천명이야 와 네 형님 친구가 근데 나는 천명 천명 언저리야 왠지 아니? 왜 그러십니까 형님? 어 이 죄다 죄다 나랑 성별이 다른 어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5천명을 있잖아 이 형 태북 친추 만땅이 5천명이야 난 친추 만땅을 여자로 채울 거야 와 어 보면은 죄다 여자야 올 여자 어 남자는 받지 않고 여자만 해가지고 5천명 그래가지고 삼천국녀 옛날에 의자왕이 있었다면은 어? 이제는 코자왕이야 5천명을 채울 거야 컬렉션을 알겠니? 형의 무궁무진한 어떤 목표야 사실 나는 팔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어 5천명을 여자로 채울 거야 응? 그렇습니다 정말 지인들 뭐 몇 명 빼고는 다 여자야 저는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형님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니가 뭔가를 보여줘 조기도가 모진해 제가 조기도가 어 저도 페북에 막 철학쇼 같은 거 올리거든요 형님 내가 니 페북을 좀 들어가서 홍보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형님 그러면은 근데 너 팔로워가 66명이라고 하지 않았니? 69명입니다 형님 6구야? 예 형님 아 근데 69명이요 형님 응 다 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런 겁니다 아 토토사이트 토쟁이들이구나 예 안타깝네 야 그러면 예 형님 너 지금 뭐 니꺼의 양질의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니? 페북에? 예 형님 어 야 근데 너 너한테 좀 친추 걸고 이런 애들이 좀 갑자기 많아질 텐데 네가 형한테 뭘 해줄 수 있니? 담보 직입적으로다가 물어볼게 형님 응 형 저 네가 형을 지금 웃겨봐 그러면 나는 어? 기억나십니까 형님? 기억 안나 옛날에 형님 어 속공하실 때 저 형 지금 기억났어요 형님 인천날 어 재미없어 아니 형님 형님 진짜입니다 형님 아 졸려 형님 어 재미없어 형님 왜 그 저 그때 그 무의미한 인생 형님 기억나십니까 형님? 아 몰라 야 아빠 깨겠다 야 예 형님 어 나 웃겨달라니까 나를 아 아 아 들려 다행이다 어? 형님 어 정말 걔 그지새끼 한명 살린다 치고 한명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네 혹시 페북에 들어와 있는 영상 중에 하나라도 봤는데 그 중에 웃음이 안 터지면 너는 제가 페북 포기하겠습니다 알았어 깔끔하게 어? 너무 근데 또 웃기신데 또 이따가 참고 웃으지 마시고 지랄하지 말고 야 알았어 야 그러면은 너 지금 채팅창에다가 네 페북 검색 이름 좀 써봐 아 사이트를 사이트를 보내줘 어 사이트 어 니 페북 페이 그 페이스북 주소 보내봐 url 알겠습니다 형님 응 빨리 보내 아 누려 긴장돼서 그래요 형님 빨리 보내봐 형님 근데 이거 진지하게 형님 아가리 닥치고 빨리 보내자 아니 이거 어떻게 보내 아니 여기다 치면 되잖아 아 쪽지 존나 하네 미친새끼들 네 개 병 아 재미없다 형님 여기 여기 형 제 이름이거든요 형님 그래 이거 검색하면 바로 넣었더니 예 이거 뜰걸 형님 고도의 이것도 저 광고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화면에서 가려놓고 들어가 볼게요 예 형님 저거 저거 너 청주 야 닥쳐 청주사니? 어 네 청주사도 뜰걸 예 형님 형 나이트북 관종새끼 생사람 잡아 학교에서 막고 다니니까 어떻게라도 시청자들 보복해보려고 제 매니더 왜 시켰었어 자 자 볼게 푸사 두 명 뜨자 너 저 녀석 해줄 바에 제 쇼핑몰을 네이버에 검색해주세요 좋은 상품 많아요 형님 윗썸 쇼핑몰 대표 저요 저요? 아니 아니 너 말고 닥쳐봐 야 너 푸사가 혹시 거북이야?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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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 충청부터 보은 충청부터 야 너를 어떻게 찾아 이 시봉생아 나이트북 인공지능이야 형 제가 형님한테 어 그럼 펜을 보내놓을까요 형님? 아 귀찮게 정말 아니 URL을 왜 못 보내는 거야 아 저 컴맹 아 죄송합니다 진짜 형님 컴맹인게 아니라 네 주소를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 그럼 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야묵 아이유 복사를 어떻게 해요 아이유 진짜 정말 웃겼어 웃겼어 야 홍보해줄게 웃겼어 씨발 응수 야 응수야 네 감사합니다 야 웃겼다 이 씨발새끼야 아이 씨발 남 아니 여러분들 세상에 URL을 모르는 씨 봉생이 어디있어요 아니 개새끼가 복사 붙여넣기 아니 이거 어떻게 야 아니 형님 그니까 페이스북 컴퓨터 들어가면 복사를 어떻게 하냐고 컨트롤 V 누르면 돼요 형님? 그래! 아 개쉽구나! 아 이게 쉬운 거.. 사랑하는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안될 줄 알았죠 컴퓨터 그거는 되지! 형님 복사 컨트롤 C예요? 내 마음이 돌아설라 그래 지금 아이 죄송합니다 아 존나 어렵네 컴퓨터 C가 형님 형님 어 아 진짜 안돼요 주소창 클릭하고 오른쪽 맞아서 눌러가지고 복사 아니 주소창 하면 돼요 형님? 아 진짜 어렵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너한테 큰 기회니까 내가 기회 내가 참 많이 준다 거의 뭐 내가 지금 뭐 야 저한테 벌써 패북친구는 누구냐 야! 죄송합니다 붙여넣기 하라고 형님 형 제가 진짜 팬이 붙여넣기 붙여넣으라고 아니 붙여 어떻게 넣냐고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오른쪽 맞아서 눌라고 저기 토크온 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고 아니 그니까 형님 형님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어? 아 예 형님 예 형님 너 죽을래? 죄송 죄송합니다 맞을래? 죄송합니다 형님 어? 지금 부르겠습니다 야 너 페이스북 이용하는 이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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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너 페이스북 이용 페이스북 그 만든 새끼 이름이 뭔지 알아? 몰라요 이름이 주커버그 아니야 이 새끼야 주커버니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커버그 마이크 주커버그 마이크 주커버그 너 내가 버그한테 지금 전화해? 죄송 죄송 어? 내가 너 자르라고 할까? 아니 페이스북 자르면 저 죽겠는데 이 페이스북 스타들은 주커버그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한단 말이야 어? 아이코리안? 네? 요 노래하는 코트? 요 싱잉 코트? 형님 전화 왔습니까 형님? 전화 왔지 임마 와우 버그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얘기 많이 하더라고 페이스북을 이렇게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어? 너 버그한테 전화할까 말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나 주커버그한테 사인도 받았어 임마 사인도 해줘요? 에이포 형제에다가 해줬어 오 주커버그 해가지고 딱 적어주더라고 더놈새끼 20대부터 외줄타기 인생 페이스북스타가 얼마나 관심을 받으려고 애들한테 얻어쳐 맞아하면 그렇게도 유명해지고 싶냐 나중에 후회한다 병신아 들었니? 욕을 하냐 이 새끼 천원짜리 욕이야 이 씨벌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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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개사 야 너 우리 자본력 무시하니?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 형 방송에 자본력이 어마어마해 예 형님 죄송합니다 버그한테 전화해? 아 죄송합니다 형님 도와줘 도심하란 말이야 저 도와준다 해놓고 왜 불길로 빠뜨리만 하니까 알았어 내가 일단 니꺼 들어가서 재밌는거 없으면 넌 바로 버그한테 전화해 아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근데 우승 참지 마십시오 형님 그런 얘기 하지마 지사공단님 아 재미 존나 없어요 하 일단 왔고 합격이야 감사합니다 자 이 중에 잠깐 들어봐 어 잠깐만 이거 왜 니가 있지? 너 나랑 사진 찍었네? 호닝이랑 사진 언제 찍어요? 왼쪽에 있는게 나 아니야 이거? 왼쪽이에요? 잠깐만 여기서 가려지는거는 니가 오른쪽에 있는 놈인지 왼쪽에 있는 놈인지야 저 안녕스네 말고요 아 저 형님 형님 닮았다고 말이들어요 형님 뭐? 형님 닮았다고 말이들었어요 진짜에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형님 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뭐하는 친구야? 나 저 친구 좀 키워주고 싶은데? 아니 아니 저 친구 있죠 형님 니 친구야 누구야 저거 아니 형님 근데 이거 친구가 좀 이렇게 아시죠 형님 그런 쪽 안 좋은 안 좋은 쪽 뭐 어떤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짝귀야? 예? 짝귀냐고 아니 형님이 아니라 아니 그 타자의 짝귀처럼 생겼어 그 머리가 좀 약간 네 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친구야? 예 그렇다고 너 친구의 그런 그 그런 거를 갖다가 니가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넌 아주 나쁜 놈인데? 페북스타가 되려면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형님이 누릴까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페북스타 보면 말이야 똥 처먹고 말이야 어? 똥 치라고 말이야 어? 어떻게든지 관심 받으라고 지랄 이음병들 떠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난 그런 친구들 안 받아 그럼요 어? 정말이야 알겠어? 예 형님 버그한테 전화해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 형님 저 형님 집 눌러가면 안 됩니까? 닥쳐 어? 정색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구나 예 형님 좋아요 2명 했네 예? 좋아요가 좋아요 2개 올라갔네 시청자분들 이 새끼한테 일단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웃기면은 이 새끼한테 다들 팔로우를 거시고 흐흐흐 흐흐흐 안 웃기면은 맙시다 아 내가 봐도 웃겨 친구가 한 명 있네 너 누구야 형님? 김혜든 함께 아는 친구 누구냐? 음 흐든이한테 얘기를 내가 좀 해놔야겠다 아 형님 어 예 압니다 압니다 가만히 있어봐 헤든이가 나한테 예전에 팬아트도 이렇게 해서 보내줬네 아 형님 개홍보 말고 좀 어 닥쳐봐 예 헤든아 오빠가 부탁이 있어 어 너 그 저기 예 예 김응수라는 아이 어 친구 했지 어 친구 빼 오빠의 와 오빠의 간절한 어 부탁이야 형님 왜 그러 읽었다 읽었어 와 왜요? 어 왜냐하면 김응수는 나쁜아이야 형님 형님 어 아니 이거 도와주는 겁니까? 뭡니까 지금 이거? 어? 도와주는거야 맞아요 형님? 아니 도와주고 있잖아 너를 바른길로 가게 내가 오늘 인도해 주잖아 예? 가만히 있어봐 저번에 오빠 기다리다가 토크온에서 근데 형님 헤든아 그래 너 얘랑 친해진 계기가 토크온에서 지금 그때 형님 방송 하려고 어 기다렸는데 삭제할게요 와 저 미친 미친다 와 야 바로 포기하네 미친이야 고마워 와 지금 응수랑 얘기하는데 네 욕 엄청 한다 와 저 씨발년 와 어디 생각 고민 안하고 바로 너한테 씨발년이래 형님 그걸 또 바로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형님 어 나쁜아이지? 아니 개새끼들아 쪽지 방송 들어와 인체날 형님이 왜 그거냐 방콕만이야 상관없대 와 저 시발형이다 아 네 아우 착해 저 요즘 21세기 여자들은 안 돼 야 너 빵구먹어 예? 와 이 씨 똥 싸신거 아니니? 너 국빵좀 먹어라 또 먹어요? 아니 내가 방금 갈겼잖아 빵구 한방 갈겼어 너한테 우유 만드셨나요 너 형 빵구 안먹어? 예 먹겠습니다 빨리 맡아 하고 맡아 오우 원 모어 타임 다시 한번 예 좋다 태어날 때 얼마나 처맞았으면 저래 생겼을까 피오라 더블유 야 이 시발형아 미친놔 야 얼굴 까봐 미친놔 미친놔 야 야 이 새끼 봐 야 이거 페북 스타의 어떤 그 저 뭐냐 어? 이 정도를 지키는 이 페북 스타의 어떤 저 뭐랄까 마인드는 그렇게 쉽게 열받아서는 안돼 예 형님 너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릴 텐데 나중에 페북 스타가 되면 안 그래? 예 형 형님 저 좋댔습니다 형님 왜? 형님 와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라면 아까 했었거든요 형님 아 이런 쓸데없는 사담을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 너랑 나랑은? 아니 난 다 풀어가지고 어 야 어딨어 너 너 그 영상이 땜에 형님 그 내려가시면 영상 그 체력소 보이지 않습니까 형님? 아 이거 시발 더럽게 올린 거 맞네 아 일단 보십쇼 형님 쓸데없는 걸 왜 이렇게 올려놨니? 아 죄송합니다 아 너 정말 짜증난다 정말 아 좀 보고 짜증난다 말아주죠 형님 너 동영상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페북에 나 그걸 볼게 있어봐 예 형님 뭐야 뒤로 가지잖아 쭉쭉 내려야 되네 아우 귀찮아 쭉쭉 내려도 되는데 아 귀찮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봐 나 지금 볼테니까 너 재미없으면 너 바로 그냥 주커버그한테 전화할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너 몇 살이니? 21살 이제 21살이야 그랬지 저거 근데 햄님 아 아가리 참 말이 많아요 진짜 씨발 말은 못하게 할 자 어딨어 아 이 씨 이발 저렇게 엽떡먹는 응수 언제꺼야 그거 말고요 형님 이거 위에 있어? 얘 위에 있죠 아 어딨어 걔 잡노무자석아 없잖아 없다고요? 아 영상 없잖아 이 씨발탱아 아 형님 그거 안되있잖아요 저랑 친추 제가 전체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아 친추도 안해놨어? 아니 전체공개 전체공개도 안해놨어? 했습니다 했습니다 와 이런 개념없는 새끼를 봤나 이거 너 시간 자꾸 끌거야 이렇게?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밀고 가는 차력쇼 나 이거 재미없으면 바로 그냥 넣어 아웃이야 아웃이야 알았어? 아 형님 아 진짜 기회 너무 자 봅시다 여러분들 한 명만 안 웃음 이 친구가 페북스타가 될 인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력쇼 빨리 빨리 아 이거 좀 힘든데 씨발 아 좀 힘든데 이거 아 빨리 아씨야 어떡해 자 여기까지 잘 봤고 형님 형님 아니 잘 봤고 그 다른 길을 찾아 예 형님 어 그 있잖아 그 두부를 손으로 으깨는 거는 와 개노잼이다 나가자 야이 저 이 씨발새끼 야 정말 재미없다 응수야 미안하지만 너무 나서 겁니다 어 그 해든이가 너 친삭 했으니까 저 씨발 그걸로 됐어 나는 수고해 다른 번 갑시다 아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이거 아 씨 저런 새끼가 페북스타가 되겠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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